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해외 시장도 그리 이번 주만 본다 그러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여파 때문에 지금 시장은 항상 숨죽인 듯이 지금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듯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급락은 일어나지 않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 2년물 금리와 3년물 채권 금리가 역전됐다. 10년물 2년물과 10년물 채권 금리가 역전됐다. 그런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한 1년 또는 2년 정도 후에 경기 후퇴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건 주식시장에 관한 것이고 우리 파생시장,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선물이 좋으면 좋은 대로,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하락하는 대로 옵션은 매매할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하고 우리가 시장이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유, 원유가 상승한다, 상승에 뺏팅하면 되는 것이고 원유가 하락한다, 하락에 뺏팅하면 되는 것이고 S&P가 상승한다, 상승에 뺏팅하면 되는 거예요. S&P가 하락한다, 하락에 뺏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지난주 현재 세계, 제가 해외 선물을 하다 보니까 해외 선물 옵션을 강의하다 보니까 또 세계적인 동향을 좀 파악해야 돼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지금 키우에서 다 철수하고 동부 쪽으로, 동부 돈바스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원유와 천연가스인데, 잠깐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 정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원유는 지금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축률을 지금 방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를 수입 못하게 하면 그만큼 원유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 부족분을 각 나라들이 비축한 원유를 방출해서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부족해요. 그런데 마침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요 도시가 상하이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가, 경제 주요 도시가 지금 봉쇄된 상태예요. 엄청난 원유 수요를 감당하는 중국이 몇몇 도시들이, 거대 도시들이 봉쇄되니까 지금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고 마침 비축률도 방출하고 있어서 지금 원유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는 또 틀려요. 천연가스는 지금 다른 대체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형식입니다. 원유는 이런 식으로 비축률을 푼다 그러는데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안 나와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원유가 비중이 크지, 천연가스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는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는 아마 계속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유도 당분간은 중국이나 또 마침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생산시설, 석유 생산시설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또 마침 미국과 이란이 핵협정 타결을 모색하고 있는데 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우디가 지금 미국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사우디는 증산을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원유도 실은 공급 측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런데 마침 중국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는 안정세라 그럴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농산물도 아직은 하락하지는 않고 미국 날씨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러시아 밀 수출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크게 상승은,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은 좀 주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급락하는 게 아직 급락을 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지금쯤이면 대두를 비롯해서 농산물이 좀 하락 곡선을 그립니다. 왜? 파종이 다 완벽하게 끝나겠다. 날씨가 괜찮겠다. 그런 여파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쟁과 날씨 영향 때문에 지금 농산물도 하락은 좀 제한되는 형식입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지나갔고요. 오늘 제 39강 제목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옵션 혈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옥수수 가지고 옥수수 선물 대응하는 방법, 옥수수 옵션 대응하는 방법 원래 계획은 한 종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 했었는데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서 옵션을 한번 개념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목적이에요. 옵션이 뭐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한번 고민해 보면 아마 제목이 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옵션 설명. 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게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부제가 처음부터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하는 매력적인 투자. 그 어떤 투자도 처음부터 내가 얼마, 1개월 안에 혹은 2개월 안에 이 투자를 해서 얼마 벌겠다? 쉽지 않습니다. 예측이 우리 주식 투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종목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이 언제, 얼마까지 오를지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옵션은, 특히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나 이번 달에 1%만 수익이 올려야지, 2%만 수익이 올려야지 큰 바운더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해요. 그런 매력적인 투자가 옵션 투자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옵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본 강의, 해외 옵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39강인데, 오늘 39강까지, 지난번까지가 38강이었습니다. 39강까지 듣습니다. 특히, 1강부터 4강을 반복 시청하십시오. 아마 1강부터 4강에 오늘 방송한 내용이 중복될 겁니다.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그럼 질문은 어디서 하느냐? 아래 하단에 보이시오. 문자, 샵 3772 치고, 신대가를 치면 채널을 안내드려요. 채널로 들어오시면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을 안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필요한 분은 오늘 강의 자료도 받아가시고, 또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뭘 알아야 수익을 얻습니다. 궁금한 거, 지금 시장 어렵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하락했습니다. 전체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했는데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하락했어요. 삼성전자만 상승했으면 큰 폭으로 상승했을 확률이 큰데 코스피가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이 낮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인과 기관이 팔므로 인해서 지금 하락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얼마 수익을 얻어야 될지 예측할 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옵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부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개론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인 투자 대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투자,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다음에 주식, 선물, 옵션. 우리의 관심은 옵션입니다. 선물과 옵션, 그 중에서 옵션. 부동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만 얻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왜? 자금이 많이 풀렸거든요. 자금이. 금리 인하되고. 주식 시장도 살아났고. 또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갔어요. 부동산이 오른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계 주요 도시. 작년.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상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에서 부동의 일입니다. 재테크 투자로서.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잖아요. 앞으로. 오르고 있고 지금. 그런 관계로 과연 부동산이 계속해서 최고의 투자 수단이 될지는 좀 무림표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주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경제가 발전하고 비록 금리가 인상해도 자금이 있으면 주식적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는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선물 옵션. 그 중에서 옵션.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이 당연히 주식이 메인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이 메인이고 거기서 파생된 게 선물 옵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물 옵션이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별개의 파생이란 의미가 무색할 만큼 하나의 그냥 메인 투자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의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까? 오늘 강의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꽤 많아요. 오늘 다 못 마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계속 옵션이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를. 기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옵션이 뭐다? 쉽게 설명해 줘야 돼. 그것 때문에 시간을 깨고서 막 진도 나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는 많이 있는데 설명 못 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 옵션이 무엇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앞장에서 투자 대상 말했죠. 부동산, 주식, 선물 옵션. 투자 대상의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가? 부동산, 내가 집을 하나 샀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얼마 오를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또 잘못하면 하락할 수 있잖아요. 얼마까지 하락할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주식.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게 1개월 후에, 2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10년 후에 얼마까지 오를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있지 않을까? 그걸 오늘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게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 1봉 차트입니다. 제가 주식 선물 강의할 때 삼성전자 이런 걸 가져왔었는데, 오랜만에. 현재 제가 이 화면이 오늘 아침에 캡처해 놓은 것인데, 아마 오늘 삼성전자 종가가 아마 6만, 6만 7천 8백 원 정도의 종가가 맞힌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은 요즘에 공매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매도는 제껴놓고, 개인들은 주로 매수만 합니다. 사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매수해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7천 8백 원, 지금 6만 8천 원 때입니다. 6만 원 때입니다. 지금 6만 원대 후반의 가격이 이 7만 원, 8만 원, 7만 5천 원. 5개월 후에, 3개월 후에, 1개월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몇 년간 내가 이 산 가격에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가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실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을 정하고, 기간을 나름대로 1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3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4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고, 가격이 어느 레인지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 같다는 예상을 할 수 있는가? 어느 레인지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확한 비슷한 가격대는 예측 못해도, 1개월, 3개월 안에 이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다시 삼성전자 일봉차트입니다. 오늘 4월 7일입니다. 이 날, 과연 이게 1개월 안에, 혹은 2개월 안에 오늘 샀는데 7만 원까지 오를 수 있을까? 7만 5천 원까지 오를 수 있을까? 아니야, 7만 5천 원까지 쉽지 않을 거야. 또 누군가는 8만 원까지 오를 수 있을까? 아니야, 또 누군가는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현재 가격에서 범위를 정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가격이 6만 8천 원대입니다. 대략 6만 7천 8백 원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6만 8천 원, 6만 8천 원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개월 안에 9만 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1개월 안에. 또는 1개월 안에 4만 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1개월, 기간은 나름대로 그냥 제가 픽스했습니다. 1개월로. 1개월 안에 9만 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1개월 안에 4만 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다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6만 7천 8백 원입니다. 이 최고치가 8만 원, 8만 8백 원입니다. 언제? 지난 2021년, 이 12월 24일에, 지난 12월 24일.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4개월 더 지났죠? 3개월 지나고, 4개월 중순 됐습니다. 4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8만 원대에서, 8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6만 8천 원, 7만 원대 후반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거의 3달 반에 걸쳐서. 그런데 1개월 안에 8만 원도 아니고 9만 원까지 지금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식을 동원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아무리 삼성전자가 다른 해외 경쟁 업체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1개월 안에 4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8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오는데 만 원 하락하는데 3개월, 만 원 하락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3개월 반 걸렸습니다. 3개월 반. 만 원 하나 하락하는데 대략 1만 1천 원, 1만 2천 원입니다. 계략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1개월 만에 4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또 누군가는? 아니야.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삼성전자는 4만 원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1개월 안에 1년이면 모를까? 2년이면 모를까? 1개월 안에는 지금부터 얼마? 약 2만 8천 원 더 하락할까?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다시 위로 1개월 안에 9만 원까지는 곧바로 수직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9만 원까지 상승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이게 이제 옵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1개월 안에 9만 원, 4만 원 렌즈는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삼성전자 가격이 6만 8천 원인데 1개월 안에 8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아까는 어떤 분은 9만 원이었죠. 다 달라요. 투자자들마다. 또 어떤 분들은 1개월 안에 5만 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앞장에서는 4만 원대였죠. 다 나름대로 렌즈가 달라요. 어떤 분은 현재 6만 8천 원인데 9만 원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4만 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8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까? 1개월 안에 또 어떤 분은 5만 원대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 나름대로 투자자들 나름대로 그 렌즈가 달라요. 그 나름대로 그 렌즈는 예상할 수 있다고요. 그 나름대로 정확한 그 가격대는 모르지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겨울은 1개월로 제가 한정했습니다. 1개월 안에 어떤 분은 9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9만 원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또 어떤 분은 8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8만 원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서로 상충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1개월 안에 4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4만 원까지 절대 하락하지 못할 거야. 하락하지 않을 거야. 또 어떤 분은 1개월 안에 5만 원까지는 하락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제 아무리 경기 안 좋아도 1개월 안에 5만 원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다 나름대로 레인지가 달라요, 투자자들마다. 역발상으로 좀 더 방금 상승의 또 하락의 방점을 뒀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에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개월 안에 8만 원 때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상승한다가 아니라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또 삼성전자 1개월 안에 4만 원 때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옵션 매도자의 입장입니다. 옵션 매수자, 옵션 매도자 들어봤죠? 옵션 매수라는 말, 옵션 매도라는 말. 그런데 옵션 매도 생각은 얼마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옵션 매도는 얼마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입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요.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다는 매수의 개념입니다. 얼마까지 하락할 것이다는 매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얼마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매도의 개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상식과 확률입니다. 상식과 확률. 상식을 동원하자. 그냥 확률을 동원하자. 정확히 확률 계산이 뭘 해도 됩니다. 대충 어렴풋한 확률만 계산해도 됩니다.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1개월 안에 삼성전자 가격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8만 원대까지 상승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들 상식을 동원해 보십시오. 1개월 안에 삼성전자가 지금 6만 7,800원입니다. 6만 7,800원인데 1개월 안에 거의 최고치인, 전 최고치인 8만 원대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오를 확률이 더 클까요? 오르지 못할 확률이 클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상식을 두고 하는 거예요. 또 1개월 안에 삼성전자 가격이 4만 원대까지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4만 원대까지 하락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요? 1만 원 하락하는데, 1만 1천 원 혹은 1만 2천 원 하락하는데 3개월 반 걸렸습니다. 8만 원대에서, 8만 원 초에서 6만 7천 원, 6만 8천 원 때까지 하락하는데 약 1만 3천 원 정도 하락하는데 3개월 반 걸렸어요. 그런데 1개월 만에 6만 8천 원에서 4만 원대까지 거의 얼마입니까? 6만 8천 원 잡으면 2만 8천 원입니다. 2만 8천 원이 1개월 안에 하락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상식을 동원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유리하겠습니까? 8만 원까지 오를까가 유리할까요? 8만 원까지 오르지 않을까가 유리할까요? 또 1개월이라는 개념입니다. 기간을 픽스했습니다. 고정시켰습니다. 1개월 안에 삼성전자가 4만 원까지 하락할 확률이 클까요? 하락하지 않을 확률이 클까요? 다른 건 다 차지하고, 차트도 무시하고,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우리는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해야 합니다. 즉, 이길 수 있는 확률에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이길 수 있는 확률에 투자해라. 바로 이런 투자가 옵션 매도 투자입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에 투자하는 거. 우리 뉴스에서 혹시 주식시장이나 파생시장 관심 있으신 분들, 간혹 들었을 겁니다. 코스피 선물 옵션에서 누가 돈 벌더라? 외국인들이 돈 벌더라. 외국인들. 왜 외국인들이 돈 벌지? 코스피 선물 옵션에서. 외인들은 자금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뭐 하느냐? 이 옵션 매도예요. 이 반대편이 누구냐? 뭐냐? 옵션 매수입니다. 옵션 매수는 누가 하느냐? 일반 개인들이 합니다. 결국은 돈은 누가 법니까? 외국인들이 법니다. 국내 코스피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왜? 그 외국인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돈 되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왜? 확률적으로 옵션 매도가 유리해. 그래서 옵션 매도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대박은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자금이 좀 작습니다. 많이 작아요. 외국인에 비해서. 기관에 비해서. 그래서 적은 돈으로 일확천금을 발하려고 일반적으로 옵션 매수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옵션 매수에서 탁자들 존재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 드물다는 거. 대부분이 옵션 매도에서 수익을 냅니다. 확률이 높은 적에 투자하는 것. 이길 수 있는 확률에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옵션 매도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왜 옵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왜? 확률이 높으니까.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있어요. 다른 선물이나 주식에 비해서 장점이 많이 있는데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해 옵션 매도의 장점은 많지만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은 뭐냐. 예상 수익률을 알고 매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 초반부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벌어야지 이 매매로 인해서 이번 달에 수익을 얼마 내야지 알고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나요? 이런 투자가. 채권 투자 빼놓고는. 채권은 수익률이 정해됐잖아요. 만기 되면 그 수익률을 받잖아요. 그 빼놓고. 부동산?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이게 언제 1억이 오를지 2억이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고요. 주식? 내가 A라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언제 내가 매매한 매수한 가격보다 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앞으로 내가 이 매매에서 얼마를 수익을 내야지 예상 수익률을 알고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욕심만 줄이면 내가 이번 달에 내 투자 자금의 월 1%만 벌어야지 월 2%만 벌어야지 좀 욕심내면 월 3% 벌어야지라고 거기에 자기 욕심에 맞게끔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이에요. 그 어떤 투자도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없어요. 주식, 부동산 해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상 수익률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옵션 매수는 모릅니다. 옵션 매수는 이게 꽝이 될지 대부액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는 달라요. 옵션 매도는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해요. 그래서 제 강의의 주 테마는 옵션 매도입니다. 간혹 옵션 매수하고 섞는다고 해요. 합성한다고 그러죠, 합성. 옵션 매수도 매매하고 옵션 매도도 매매해서 두 개를 조합하는 거예요. 결국은 합성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예상 수익률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도 위주로 끌고 가는 거죠, 합성도.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은 무엇이라고요? 처음부터 예상 수익률을 알고 매매할 수 있다. 그 어떤 투자도 주식의 경우,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주식의 경우 매수한 가격대에서 언제까지 얼마가 상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간 매입한 가격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간혹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요, 상장 폐지. 그러면 제가 산 주식은 휴지조각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알면 다 이거 하죠.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주식이 이제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제목이 쉬운 옵션 개념 설명입니다. 방금 얼마까지 오를 것이다, 얼마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까지 하락할 것이다, 얼마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네 가지 가지고 옵션 개념 한 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과연 쉬운지 안 쉬운지 개념입니다. 개념. 옵션 하면 그래도 개념은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개념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제가 이 가격대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한 거예요. 옵션의 경우 삼성전자가 1개월 안에 8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8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콜옵션 매수라고 해요. 오른다, 콜입니다, 콜. 콜옵션 매수입니다, 매수. 그런데 그 반대편 삼성전자가 1개월 안에 8만 원까지는, 이 눈이 중요해요, 눈. 8만 원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콜옵션 매도입니다. 콜옵션 매수와 콜옵션 매도 개념 아시겠습니까? 삼성전자가 1개월 안에 8만 원까지 상승할 거야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콜옵션 매수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개월 안에 8만 원까지는 절대 못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이게 콜옵션 매도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 8만 원은 꼭 8만 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9만 원을 기준점 잡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7만 원을, 어떤 분들은 7만 원까지는 오를 거야. 어떤 분들은 7만 원까지 오르지 못할 거야.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행사가면 행사가격, 행사가격 7만 원, 행사가격 8만 원, 행사가격 9만 원이라는 요구 씁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하겠습니다. 콜옵션 매수라는 투자, 콜옵션 매도라는 투자. 이해됐습니까? 또 삼성전자가 1개월 안에 4만 원까지, 까지입니다. 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투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푸드옵션 매수입니다. 푸시입니다. 푸트. 하락은 푸시라는 용어를 써요. 상승은 콜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삼성전자가 1개월 안에 4만 원까지는, 는 중요합니다. 4만 원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투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콜옵션 매수와, 푸드옵션 매수와, 푸드옵션 매도 알겠습니까? 콜은 상승 쪽에 방점을 두는 거고, 푸트는, 콜은 상승 쪽에, 푸트는 하락 쪽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옵션 매도의 경우,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최대 화두입니다. 옵션 매도의 경우,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다고 했어요. 최대 장점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옵션 먼저,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개월 안에 8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또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배팅 가격이 정해집니다. 누군가는 8만 원까지 상승할 거야, 누군가는 상승하지 못할 거야, 라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격이 흥정돼요. 8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생각하는 투자자가, 잘 들으십시오. 8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8만 원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줍니다. 가격이 1,000원이야, 지금. 흥정 가격이. 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누구입니까? 콜옵션 매수자입니다. 콜옵션 매수자. 8만 원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콜옵션 매도자입니다. 즉, 콜옵션 매수자가 콜옵션 매도자에게 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말. 즉, 콜옵션 매도자에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 만약 9만 원까지 상승하면 나에게 1만 원 주세요, 그래요. 나는 8만 원까지 오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훌쩍 뛰어넘어서 9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 8만 원이나 9만 원 차이, 1만 원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해요. 1,000원을 주면서. 옵션 매수자가 옵션 매도자에게 1,000원을 주면서 만약에 9만 원 되면 저에게 이 차액, 9만 원과 8만 원 차액, 1만 원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1,000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기간이 여유 있어. 충분히 8만 원까지 오를 여력이 많아. 그러면 이게 가격이 높아집니다. 확률이 높으니까 2,000원, 3,000원, 이렇게 가격이 높아져요. 왜? 확률이 높으면, 상승을 확률이 높으면 이 가격이 높아집니다. 서로 그래서 흥정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옵션 가격이 결정됩니다. 콜 옵션 매수자는 1,000원을 투자해서 삼성전자가 9만 원 되면 1만 원을 버는 구조예요. 단, 처음에 옵션 매도자에게 준 1,000원은 그대로 옵션 매도자가 가지는 겁니다. 옵션 매도자의 것입니다. 최종 수익은 9만 원이 됐을 때입니다. 9만 원이 됐을 때 최종 수익은 1만 원에서, 처음에 옵션 매도자에게 준 1,000원을 뺀 9,000원이 최종 수익입니다.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8만 원이 안 됐어. 현재 6만 7,800원, 6만 8,000원이라고 합시다. 6만 8,000원인데 1개월 안에 8만 원까지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1,000원을 뺏기겠습니다. 그런데 8만 원까지 안 갔어. 그럼 옵션 매수자는 처음에 옵션 매도자에게 지불한 1,000원만을 손실보게 돼요. 1,000원만 그냥 꽝 되는 겁니다. 날리는 겁니다. 8만 원이 안 되면. 이번에는 옵션 매도자의 입장. 8만 원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8만 원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추천을 받아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면서 그 반대 표현에 있는 투자자에게 하는 말. 만약 9만 원까지 상승하면 나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9만 원까지 저는 8만 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9만 원 되면요. 내가 당신에게 1만 원 드릴게요. 나는 8만 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훌쩍 넘어서 9만 원이 돼버렸다. 그럼 내 생각이 진 거잖아요. 이 책만큼 당신에게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럴 각오로 이 1,000원을 1,000원 가격에 흥정하는 거예요. 처음 매매할 때. 옵션 매도자는 옵션 매수자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8만 원이 되지 못하면 처음에 8만 원대 가지고 흥정했던 1,000원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이게 옵션 가격입니다. 1,000원.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프리미엄. 전문용어로. 그 옵션, 그 당시에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했던 그 1,000원은 8만 원이 되지 못하면 옵션 매도자가 가지는 거예요. 좀 이해 됐습니까? 다시 한 번. 콜옵션 매도자는 8만 원대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1,000원 투자했는데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되면 1,000원 손실을 보는 거예요. 단 처음에 옵션 매수자에게 받은 1,000원은 그대로 옵션 매도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수익은 만약에 9만 원이 됐으면 8만 원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옵션 매도자 입장입니다. 9만 원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9,000원입니다. 최종 수익, 1만 원은 1,000원은 받았고 또 1만 원 지불해야 되니까 최종 수익은 9,000원입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옵션 매도자의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8만 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확히 8만 원이 돼도 됩니다. 옵션 매도자는 처음 옵션 매수자에게서 받은 1,000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하는 거예요. 옵션 매도자는 처음부터 1,000원만을 벌기 위해서 간 겁니다. 이 1,000원은 제가 가정한 겁니다. 가정, 예상 그냥 제가 만드는 거예요. 옵션 매도자는 처음부터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이 매매를 한 거예요. 8만 원만 되지 않으면, 8만 원만 넘기지 않으면 옵션 매도자는 무조건 1,000원 다 받아요. 현재 6만 8,000원인데, 딱 8만 원 돼도 1,000원 그대로 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락해도 그 이상 받지 못해요. 딱 1,000원밖에 받지 못해요.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들어갑니다. 이게 옵션 매도자의 입장입니다. 실은 WTI 원유로 가져왔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WTI 원유를 가지고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옵션이 이런 것이다. 옵션 매도자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목이 맞나 모르겠어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옵션 설명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하는 매력적인 투자. 처음부터 내가 이번 달에 얼마 벌어야지, 이 기간 안에 얼마 벌어야지 알고 진입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옵션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이런 것이 옵션이다. 현재 주식 시장이 어려우니까 대안으로서 한 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늘 하는 말, 옵션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는 어디서 한다? 본 강의를 다 듣습니다. 오늘 39강입니다. 39강까지 다 들으면서 반복, 특히 1강부터 4강까지 반복 시청하십시오. 1강, 4강 안에 어느 강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궁금한 점은 어디서 문자, 샵 377이 치고 신대가 치면 채널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소통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을 안내해 드려요. 그것에 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다음 주도 아마 상당히 시장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잘 위기 극복하시고, 저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